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이 거침이 없습니다. 야당,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자기네 소신껏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판판이 물었다가 질문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문하는 방식 문제를 놓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강욱, 김남국, 이수진까지 최강욱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이름이라고 거론하면서 기관에서 나온 한국3m을 한자가 나왔다고 이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다 이렇게 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법인이라고 비영리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한자로 시작한다고 한국이다 이렇게 했다가 아주 큰 망신을 당했고 또 김남국도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모 교수 엄마의 고모 이모 할 때 그 이모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친인척 비리로 몰아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이수진 의원은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가 이게 이수진의 집권 시리즈라 해가지고 지금 영상이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다가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까지 웃으니까 왜 저를 보고 웃습니까 하고 또 과함을 지르고 이런 상황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당하게 어제 총문회에서 문재인에 대해서도 아주 적격탄을 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윤호준과 유시민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쐈습니다. 과거에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른바 서울대학생 프락치 사건 민간인 프락치 사건이 있었는데 민간인이라고 안에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뭔가 정보를 켜는 프락치라고 해서 윤호준과 유시민이 민간인 몇 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문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원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아니 무소속이죠. 꼼수 탈탕했던 민형배가 검찰 안에서도 이렇게 돌육을 했다. 조국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 자체에 대해서 불합리한 수사, 무자비한 수사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면서 사과할 뜻이 없냐 하니까 아니 과거에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민간인을 고문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잘못했다고 반성하거나 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아주 대받아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 민간인 프락치 사건 민간인 프락치를 몰아가지고 고문했던 사건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있는 윤호중 이자가 과거에 그런 일도 했고 유수민도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거 역사까지 꼬독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의 민낯을 청문회 과정에서 역공을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이다가 과거 민주화 운동 민간인 고문 사건이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점을 부각하면서 함께 역공을 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일가족 도룡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형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으로 과잉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를 무한정 대기시킨 뒤에 돌려보내는 식의 압박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둘기식. 그러자 한동훈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민간인을 고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글을 고르고 난 뒤에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서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형배는 잠깐만요.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하셨나요? 하고 대물었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형배는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고 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말하는 건가라고 하면서 당시 신문기사가 담긴 패널을 꺼내들었습니다. 유 의원이 펼친 패널에는 붉은 것이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당대책위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유상범 의원은 이 사건에 현 민주당 지도부와 소위 진보적인 지식인이 많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라만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4년 일부 서울대 학생의 간부들이 4명의 민간인을 감금하고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한 사건입니다. 정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학생들이 민간인을 자백을 강요하고 폭행했다 하는 것은 정말 과거에 일제순사도 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자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유선민이라고 하는 좌파진영의 스피커 오영지성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연루됐다고 하니까 정말 오늘날 민주당의 이 민주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또 이들의 활동이 어떤 방향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 위원장을 비롯해서 유수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수민은 2004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화공자로 이미 명예회복됐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여서 넣은 사건이다 설명했는데 당시 폭행 피해자는 유수민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수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유수민의 표현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기재할 당시에 유수민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주 법원 판단도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허위인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이 저를 조작으로 엮었다 하는 표현도 다소 과정되기는 했지만 보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면제부를 줬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폭행, 고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호중과 유수민 이 민간인에 대한 고문 폭행을 해놔 놓고도 지금 민주화 시력을 한다고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설치고 있는 것이 윤호중이고 유수민이다. 그걸 바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와서 직격탄을 쐈습니다. 그 앞에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민간인에 대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감히 법무부 장관이 내가 한겨레신문 기자들 3명에게 또 4명에게 고소했다고 그걸 취하라 하는 거 그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어제죠. 어제 오늘 새벽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과 그리고 또 이 윤호중과 유수민 직격탄을 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왜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고 앞으로 그의 활동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철저하게 당하기만 했다. 자파 시력들이. 그런데 우파 진정에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없나 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댓글을 달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동훈 신드롬이 일고 있다 할 정도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